네 이번 시간에는요 스페인어의 의문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의문문 만들기 이미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단지 그것을 일반 동사 문장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일반 동사 문장으로 의문문을 만들면 뭐가 달라지느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보시죠 첫 번째 방법은 물음표를 붙여라 tu estudias español 하고 너는 스페인어를 공부하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주어의 위치를 동사와 바꿔서 그러면 estudias tu español 하고 물어보면 되죠 자 세 번째 방법은 뭐였습니까 주어를 생략해 버리기 때문에 순서를 바꿨는지 뭐였는지 모르겠고 그냥 음음문만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estudias español 이라는 문장이 estudias español 하고 꼬리만 울리면 음음문이 완성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일반 동사도 똑같다는 것을 그냥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